우리 유정 씨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하실 때가 많으세요? 요즘 들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쟤네들 너무 착한 애들이야. 쟤네들 너무 좋은 애들이야. 인성도 너무 훌륭하고 너네 부모님 어떻게 너네를 잘 키웠니? 진짜 너네는 포기를 모르는 애들이야. 이런 프레임이 너무 씌워져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요즘들은 뒤에서 계속 얘기가 들려오니까 제 성격이 어떻대? 사실 알고 보니까 이렇다던데 누가 걔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대. 방송국에서 걔네 뜨더니 되게 그래졌다. 심지어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이 했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서 걔 성격이 그렇다며? 어떻다며? 사실 저는 떼기 전부터 이런 애였거든요. 사실은 장난도 잘 치고 나도 누구 마음에 안 들면 싸울 때도 있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비속어 섞어가면서 말할 때도 있고 근데 쟤 그랬대 저랬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를 웃으면서 대할 때도 아 이 사람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창 역주행하실 때 그때 저희 같이 사는 남자가 코로나 중에 남편이죠. 네 남편이 코로나 중에 갑자기 개원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일터로 확 바꾸게 되면서 그때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무지무지 힘들어 했는데 그때 그렇게 잠도 부족해서 힘들다는 사람이 집에만 오면 좀 놀이를 보내고 병상을 이렇게 비대고 그러면 이름까지 다 외워요. 꼴폭자. 그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 제일 친한 친구 이름도 모르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가 막 좋아하니까 한켠으로는 좀 약간 고마워지면서 저도 같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팬이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룹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그때 내가 이렇게 희망을 가졌다는 마음을 부담스러워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서 오히려 그게 더 미안해지는 거죠. 지금 이야기를 듣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정말 내 사랑도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오지랖 넓은 아줌마 팬의 마음을 꼭 전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실제로 팬분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이 본인이 힘든 날에 좀 이게 부담이 된다면 그게 너무 미안하다. 근데 그걸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 너무 좋으니까 앞으로 어떤 음악을 가지고 나오든 어떤 무엇을 하든 그냥 각자 모든 멤버 개인 다 응원한다는 그런 글을 제가 봤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제가 아직도 집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이거를 못하겠고 그분들은 오히려 미안해 미안해 하는 걸 또 보고 싶지 않고 약간 그런 좀 뭔가 저희 팬분들이랑 저희는 좀 그런 애착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쓴 거 아니겠지? 아직 남편분한테 손편지 한 번 못 받았다고 안 받았지. 이게 찐 마음이잖아요. 진짜 마음이잖아요. 진짜 마음을 써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고마워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을 써주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에도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부걸은 변한 게 없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왠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을 좀 잃은 느낌 약간 방향성을 잃은 느낌도 좀 있어요. 특히 마음에 있어서 왜냐하면 노력에 비해서는 좀 이런 편 죄송합니다만 좀 지지부진했다가 그저 그리고 정말 꿈에 그리던 이유리도 하고 엄청난 인기를 얻고 어떻게 보면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느꼈던 감정 너무 고맙고 너무 기쁘고 팬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만 이 지금 성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떨 때는 지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기력감도 느끼고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팬들이 너무 감사하지만 어떨 때는 조금 조심스러울 때도 있고 이러한 이 마음이 들 때마다 약간 바뀐 내 마음 때문에 결국 이 성공이 변하면 어떡하나 변한다는 거는 내리막길로 가면 어떡하나 놓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누가 인사를 해주시고 알아봐 주시는 게 절대 싫은 건 아닌데요. 너무 감사하죠. 어딘가에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처음에 열애설이 났던 것도 정말 밥을 먹었는데 여러 명이랑 그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막 숙둑숙둑 하는 것도 보였고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 사실 나는 그냥 지인들이랑 밥을 먹는 자리인데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게 찍힐 건가? 이게 도대체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어느 순간 다 나한테 화살로 막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저희는 또 개인이 아니라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이 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그냥 팀 활동이 가장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이 터지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지 안 됐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밥을 먹으면 안 됐던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좀 잘 안 나가세요? 네. 그럼 쉬시는 날은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TV 보고 강아지들이랑 놀고 친구들도 진짜 요즘에는 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더라고요. 원래는 유정 씨는 어떤 분이셨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장난 아니었죠. 슬퍼 2 활발하고 대문자 이었는데 우연적이고 네.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았고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사람들이랑 약속을 만들어서 놀기도 하고 멤버들이랑도 너무 잘 놀고 했었는데 정말 딱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 갇혀 지내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요. 저를 모르고 있는 아예 그런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차라리 네. 뭔가 나를 알고 있고 나를 걱정하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누구한테 걱정을 끼치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세요? 그렇죠. 가장 불편한 건 부모님이고 걱정이나 저희 엄마는 아직도 카톡으로 유정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대답이 없으면 그날 저희 집에 꼭 들렀다 가세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집으로 오셔서 자고 있는 걸 확인하시거나 뭔가 유정아 꼭 해보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 엄마한테도 계속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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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그거는. 미안하세요? 죄송하고 그러세요? 아... 그렇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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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미안한 건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쓰고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궁금한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사랑인데 그게 이렇게 죄송하고 미안하구나 유정 씨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들었어요. 좀 마음이 좀 안 됐어요. 쭉 들으니까 왜냐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서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외부와 약간 고립을 일부러 시키는 지금 정서적인 약간 고립 상태예요. 정서적인 약간 고립 상태예요. 실제로도 롤린이 좀 운으로 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죠, 두 분은? 네. 시기를 좀 탔다고 생각했어야 돼요. 저희가 정말 갑작스럽게 대중들 앞에 서게 되고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을 하루아침에 받다 보니까 너무 일단 처음에는 그게 너무 기쁘면서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모습만 계속 보여드리고 싶고 뭔가 더 힘들거나 투정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밝은 척,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때 저희가 노래가 너무 좋은데 안 되니까 그거를 리믹스를 해서 냈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저희가 나름 찍고 이렇게 입소문은 조금조금씩 있는데 이게 막 저희가 생각한 만큼 잘 안 되니까 그게 좀 답답했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노력이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운이 싹 지나갈 때 그 그릇에 행운을 탁 담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노력 없이 운에 의해서 너튜브 영상 하나로 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도실력이라는 말을 아직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 듣고 이해가 됐어요. 아 운도실력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때 저는 순전히 운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 진짜요? 사주도 되게 많이 보러 다니고 아 이 운이 어디까지 가나 언제까지 가나 그때 운이 좋더라고요. 순서가 잘했을 때 운이. 그래서 아 그래도 내가 그때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댄스씬에서 봐주는 운이 있으니까 연락이 왔겠죠. 그러니까 됐을 수 있었구나. 뭔가 지금에서야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운 실력이라는 말이. 네 운 때가 온 거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고 또 그것을 잘 담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늘 연습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필요한 거지. 네 그게 이제 길을 잃지 않는 거 네 방향을 잘 잡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또 제가 좀 약간 팩트 폭격 팩트 폭격을 좀 해보자면요. 팩트 폭격을 좀 해보자면요. 아 이게 말할까 말까. 하고요. 유편하면 편집하자. 아 그래 그래 말해줄래.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나 보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여성들인 것 같아요. 아름답다는 건 외모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름답고 노력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또 팬들을 생각하는 배려심도 아름다워요. 근데 왜 근데 왜 막 18, 19, 20 이러한 걸그룹의 그 막 우와 너무 예쁘다 그런 건 아니잖아. 진짜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 예뻐 내 얘기는 안 예쁘다는 게 아니라 예뻐 예쁜데 아니 왜 그거 있잖아요 뭐 아무튼 뭐 최 극성 미모 막. 그것 때문에 팬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죠. 그냥 이 모습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괜찮아요. 그렇지. 괜찮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